안녕하세요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이번에는 쓸모 있을 것 같지만 쓸모 없을 수도 있는 특이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 주는 제품인데요 영어 제품명으로는 모바일 스크린 앰플리파이어 입니다 우선 제품 상자를 보시면 12인치 라고 나와 있구요 눈을 보호해 주면서 화면을 두세 배 확대해 준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이티 볼! 음 일단 제가 조립을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상단에는 아크릴판으로 된 스크린 확대기 같은게 있구요 아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 것 같지만 소리는 왼쪽에서만 나오구요 오른쪽은 아마 통화를 위한 마이크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구요 이 아크릴판이 볼록거울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원리인 것 같더라구요 처음에는 Q10에서 이걸 구매할 때 소개 영상 같은게 있어서 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구매했다가 막상 받아서 보니까 소개 영상처럼 화면이 이 아크릴판에 꽉 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화면에 띄우는게 아니라 단지 이 아크릴판으로 볼록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 아크릴판을 보는 위치나 주변의 밝기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화면이 잘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무지개색처럼 번져서 보인다든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더라구요 물론 따로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휴대할 때나 이럴 때는 어느정도 편할 수 있지만 장시간 보기에는 눈에 좀 피로감도 크고 더군다나 화면도 선명하지는 않으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소개 영상과는 실제 제품이 좀 차이가 커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볼록거울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크릴판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동그란 원이 짜자작 그어져 있는데 이게 눈에 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바깥쪽으로 갈수록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화면을 확대할 때 바깥부분은 좀 흐리멍덩해지고 보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구요 일단 화면은 만족스럽지 못했구요 다만 밑에 스피커 있잖아요 이건 뭐 이정도 가격과 크기에 비해서 꽤 괜찮은 소리를 질려주긴 했어요 화면도 이렇다 보니 뭔가 대충 만들었을 듯한 스피커지만 스피커는 소리가 꽤나 만족스러워서 그렇다고 엄청 좋은건 아니지만 화면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정도는 잠재워주긴 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비싸거나 어떤 가성비 스피커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IT볼 스피커 충전 단자는 하단부 이쪽에 있고 마이크로 타입 케이블로 충전 가능하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충전 재사용 가능한 18,650짜리 배터리를 제공해 주고요 따로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 모양이구요 앞에서 이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뒤쪽에 USB 단자 보이시잖아요 이 단자를 통해서 휴대폰이랑 연결을 하면 휴대폰이 충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배터리 걱정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앞쪽을 보시면 이쪽에 볼륨 업다운 버튼 통화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구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 음성 안내 메세지가 나오구요 블루투스를 켠 다음에 휴대폰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L2L8 보이시죠 이 블루투스 이름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페어링이 돼요 따로 뭐 통화는 안해봤는데 솔직히 이 상태에서 통화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몇 번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영화처럼 그냥 냅두고 계속 감상할 수 있는 거면 상관 없는데 유튜브나 뭐 다른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가면서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직접 화면 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거리도 있고 아크릴판을 보면서 터치를 하려고 하니까 제 손도 확대가 돼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서 이런 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구요 크롬캐스트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미러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다른 영상을 다른 화면에 재생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불편했어요 음 저는 이 제품을 18,82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지금은 또 보면 14,000원에도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뭔가 스크린 확대기를 샀다기 보다는 그냥 뭐 저렴한 스피커 하나 산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스마트폰 화면을 크게 보시고 싶으신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셔서 이런 걸 통해서 보셔야만 한다 하면 뭐 나쁘진 않으신 선택일 수도 있지만 굳이 화면 확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구매하기에는 화면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보기도 힘들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안내심이 좀 강한 분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 오늘은 휴대폰 스크린 확대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 제품 찾아보고 제가 직접 써보고 리뷰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드시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이치 보이였 우리 프로바다 hydrogen 음악 음악 음악